마가 안쓰고 세공권 방했다 대공전차 있겠지 뭐 있을걸? 상대팀한테 대공전차가 없으면 감사해야지 와 저게 98댓밖에 안들어서? 좀 더 정확하게 맞출걸 앞에게 98댓 안돼 누가 이 모스탕 좀 잡아줘 아니다 갈게 가라 괜찮다 잡기 어 존다 오는데? 준비됐나? 존다 죽이면 돼 슈트카 1과 2의 처절한 싸움 아이씨 개새끼 눕자마자 바로 올게 저거 언덕에 있어 너무 위로 올라갔어 앞으로 왔어 저거 형님들 저 이거 영상 좀 찍을게요 영상감 다 써가지고 슈트카 1과 2의 처절한 싸움 저거 이쪽에 이쪽에 스택하운드 맞나 저거? 안돼 스택하운드가 있다고요 저 팀에? 아니 스택하운드 저 전차 사이에 애매하게 창출소 터져가지고 그 폭스트롯 그 숲을 내려가는 길 있지 그쪽 보면 전차들 있을거거든 근데 내가 엄청 맛있게 양념해놨어 오호 보자 일단 그레이아운드 빼고 있고 이쪽으로 페이시 쪽으로 그레이아운드 좀 팔까 그러네 다스럭 더 들어가자 라운드 컷 나이스샷 그 다음 이제 에폭스 트롯 쪽에 있는 탱크는 내가 자랄게 만약 실패하면 말함 이쪽으로 가고 있다 동일아 우리 다리 밑 올라오는거 확인해보자 어? 저게 왜 8디길밖에 안들어가 그러면 굳이 안친다 15발 남아서? 어 근데 그거 그때 내가 그 알려준거 있잖아 그 박자 맞춰서 쏘면 되는거 그럼 그 과열 안걸리는거고 탱크 잡을 수 있어 소울자 우리 옵젝티브 안톤 보스탕 D형이랑 P70 라운드 나 뒤잡아서 한번에 갈아야되네 누라 벨차에서 온다 주병 누라 핏 알파가 뺏겼네용 한번 보고 갑시다 근데 중앙에 보병 한 명 있긴 있던데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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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 맞췄어 컷 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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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크 잠깐만 P70 못왔냐? 나 가는중 아니 아니, 볼프에 대홍공 코도 있어, 조심 찰리 가자 아 나 지금, 어 나 지금 못 꺾어 너 도와줄라 가려다가 우리 팀 왜 이렇게 멜리니? 모르겠네요 우리 팀 3수 타카 순화냐? 그럴 수도 있죠 우리 팀 멜리니야? 저거 브라보에 있는 거 너가 보병 다 따? 그냥 보드카는 거 대홍포 가면 됐네, 지금 잠깐만 야, 우리 L4 못해 대홍포 컷 오늘 L4시 올라온다 오, 모스탕이다, 펜다 잠깐, 한 번 갈게 괜찮아, 괜찮아 그만 야, 가면 돼, 가면 돼 P70보다 무스탕만 내펴야지 좌선에 할 수 있냐? 좌선에? 어 어우, ㅅㅂ 형 잠깐만 잡았어 맞아 우리 뒤에 P70 난 내 뒤에 하나 찍었다 P 어, 다리 안으로 들어갔어 다리 안으로 들어갔어, 지금? 어, 다리 밑에 있어 어, 다리 안으로 들어갔어 다리 밑에 있다고? 아니 아니, 밑에 있는 거 뭐야, 쟤 다리 밑에 있으면 내가 못 때리는데 다리 위에 있는 거 아닌가? 다리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을 거야 아, 다리 밑에 도 있어 어, 다리 밑에 도 있어 아, 다리 밑에 도 있어 똥차는 여기 있어 조지, 저, 저, 저 좀 다 한 거 오케이 아, 다리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다 어 그렇네 저 위에 그레이아운드 있고 아래에 샤블드 보고 그런대 역시나 도망 맞는구만 그 조장군 보드카노 있잖아 그거 한번 구병 잡는 용도로 써봐 고병이 진짜 징국인거 야 아까 ESP 썼던 새끼 레드 2짜리야? 나는 90몇짜리 됐네 나갔어 뭐야 이거 다리 왜 뚫려 야야 우리 뒤 우리 뒤 브라보에서 브라보 모래벽 와 쟤 뭐야 다 막네 그러니까 어디 이상하지 않아? 다 막아 봤어 브라보 뒤에? 아직도 있냐? 좀 있어 브라보는 밀었지 에코에서 올라오는게 에코에서 오는거 맞고 있어 탱크 거기 앞에 탱크 아 근데 이거 교감 안오면 또 안들어가야 될거 같은데 탱크 아닌데요? нут Zack 카페 육천 하 수빈이 없어졌어 고글붙다고? 진짜 어이없네 아니 슈투카님 그렇게 도시면 제가 도와드리기 힘들지 않을까요? 아 얘 폭발 이펙트는 뜨는데 딜이 안 들어갈까잉 골프의 대공포 나 뺀다 골프 대공포? 가잉 상남자 특징 정면돌파 가능함? 어지송 초탄부터 잘 써면 상관없는데 야 그 ESP 순간에 나갔다가 우리팀 들어왔나본데? 어 뭐라고? 에이 머지긴데? 어 ARM 쟤 있잖아 아 쟤 우리편인데? 충격이네 아니 저기 안 죽는다고? 나 동포지인지 까먹었어 이건가? 어 다 봤다 난 왜 계속 적에게 발견되냐 적에게 발견되네 적에게 발견되네 적에게 발견되네 적에게 발견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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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거 쓰고 있으면 상대가 ESP 쓰고있나 안 쓰고있나 그나마 알 수 있어 상대 ESP 뜨면 그거 계속 경고 뜨거든 에이 머는 48금정도? 아 슈투카 세대가 잠시만 이거 슈퍼지에 최대 몇 개까지지? 10개까지인가? 아니 20몇개 20몇개야 이거 빼 빼 빼 빼 빼 빼 안그럼 이거 시원 내에 못가 26대? 이거 시원 내에 못가야 돼 정답은? 바로 옆에 못상보이? 정답은? 저는 살짝 선회했다가 집에 지뢰뿌리러 가고 나는 차를 에코 쪽에 있는 보병 쏘러 가고 있어 응 나 지뢰뿌리러 갈라고 희録 골프 선을 올리지 선을 돌면서 사랑해야겠다 inflamm 야 근데 그 골프에 대공팔다니까? 아니 근데 여기서 돌면 괜찮아 근데 나 지금 너 도와주려다 한 두세번 맞았는데 별로 안괜찮은거 같아 나는 안맞아 나는 안맞은 백본이 아니면 보급골을 뺏어 싸우자 누가 대전차지라 세게 밟았는데 뭔가 황급히 나오려다가 밟은거 아니야? 어 확인 확인 아 그냥 뭐 뚝 맞춰야겠다 시첼 쏘고 있네 저거 시첼 쏘고 있어 또 되네 어차피 태울 폐이야 내가 알았잖아 피울 폐이야 상관없다고 강박히 돌아서 지뢰 똑발라 가야지 저 누가 제꼬 대공팔을 만드는데 그래요? 어 아까 내가 구우면 바로 깨고 있는데 또 대공팔어 뭐야? 잡았냐? 아니 역시 파이델 어 맞아? 잡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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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도망가더라고 날찌가 나오더라고 날찌가 나오더라고 대공팔어 여기 뭐야? 저 보드카노 우리팀 좀 살렸어 이뻐야 이제 오 나이스 와 몇 명이야 저거 한 5명? 제 뒤에 뭐가 있는데요 그냥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딨어도 안보여 이거 9번 슈트하고 잠만 어디 아 A20 간다 오 나이스 지렸다 방금 어우 ㅅㅂ 개나노 됐어 와우 야 확실히 총탄 맞으면은 최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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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안 딱 껴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너무 많으면 그거 폭발물이냐 구경에 따라 그거 다 그 최대 바뀐 나니까 그게 더 중요 그게 더 중요 찰리의 탱크 어 그리고 그 뭐지 그것도 있는데 잘못 던졌다 그 구경 잘 안 맞는 그거 총으로 쏘면은 그거 안 터지는 것 같아서 그니까 구경 짠 걸로 하면은 금방 회복 타대 어 그래서 수피 파인어 베이비가 그게 문제잖아 다 야 네 죽인 놈은 그 새끼 구석에서 어떻게 안 보이게 가만히 있냐 그치 그 새끼 안 보였지 어 나 진짜 안 보였어 그 골프의 대부분포 땄어? 존나 어려웠네 아니 모르겠는데 있지 않을까? 아직 어 만들고 있었네 만들고 있었네 만들고 있었네 땄어 땄어 내가 땄어 만들고 있던거 땄어 만들고 있던거 땄어 대전차 지뢰로 탱크하는데 아 아 시발 안돼 내 뒤에 또 뭐있어 뭐야 저 나다리샵 맞았어 간다 어디 있느냐 일단 체력을 병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아아아아 선해가 너무 느려 근데 저 퓨럴 케이가 그렇게 걱정 안해도 돼 어 나 지금 체력 10명 남았어 어? 잡았다 어 야 근데 이번에 좀 걱정해야 할래 올 듯 히칠군 같았는데 근데 한발맞추고 도망가 뭐야 쟤 박았어 아아 우리팀 대공격차 나왔네 아 대공격차 나네 좋됐다 우리가 탱크 더 열심히 잡아야 됐나 어허허허허 이구야 아 근데 내가 적팀 입구는 봉쇄해놨거든 그냥 야 상대 2등 핵.. 핵색이 생각하는데 조지 델타 대공고 델타 렌 대공격차도 있는데 아아 홀리에서 알파로 좀 넘어온다 대공 전차로 나왔어요 형님께 잠깐만요 어어 쉣 단신 살았다 아니 근데 쟤 안지겼나? 몰라요 쟤한테 물어봐요 쟤 0킬 10됐어요 물어봐 재밌나 재밌나 0킬 10을 됐어요 나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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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봤어 나갔다 그 대공전차가 너 먼저 안 쏘는 이상 너가 차분하게만 쏘면 네가 무조건 먼저 터뜨림 슈트카 정말요? 아 저 필드차 뭐야? 정우차가 어디있는데? 몰라 아까 고위 전신 메인 그쪽에 있지않을까? 나 안보여 나도 안보여 아 저기있다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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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쏠수있어? 잠깐만 나 다시 쏘는다 아직도 못 쏘냐? 어 아직도 못 쏘네 계속 엄청 차분하게 쏘면 돼 그냥 리듬을 맞춰서 오야 왜 못잡았어? 어 못잡았어 그럼 내가 마무리할게 잡았어 어이 어허 1등인데 대공전차를 탄다? 쟤 아까 빙이 타도네요 브라보 왜 몇백길이지? 잠깐만 몇길이 안좋아 이거 아 우리팀 뭐여기 자꾸 연막을 미친들 앞에다 깔아 P70 그거 로켓튜브 파란장짠이다 조심 P70 2대 개 개 까뽑왔네 어 개도 뽑고 한 놈 있는것도 있고 지금 너 도와줘야되냐? 아니 내가 올려 역으로 패고 있는데 아 대공전차 또 나왔어 시발 어디? 아 연막을 왜 이렇게 보자 있는데 잠깐만 프레디 근처? 어? 프레디 옆에 한번 봐봐 어이씨 근데 P70 2대가 따로 오는데 너 그냥 낮게 날아서 베이스로 돌아보자 그럼 내가 뒤에서 도와줘야되네 정훈이 형 지금 안보이는데 정훈이 형 지금 안보이는데 나 방금 배공조차한테 맞았어 이따 이따 얘 지금 나 로켓으로 잡으려고 그러는건지 지금 간만 보냐? 어 나라 오잖아 저기 지금 어 뭐야 나 떨어졌어 어 맞네 얘 나 지금 로켓으로만 잡으려고 시발 허방 왔다 칼리옆에 총 칼리옆에 도와 throw 지금 3초부 썼지 4초부 쐴때까지 잠깐 피했다가 허방을 죽은 liberal 나 한대 맞았어 지락 13 어우 시발 아아 미친 선혜가 안 따라 가자 답이 없다 이거 자꾸 x같이 하네 백꼬퍼가 달라는 뜻인가 배꼬퍼가 달라는 뜻인가 Tur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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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떻게 왜 다 털레지? 쩌나 무섭다 네 나 더 무섭네 음 개공전 차 야 근데 이거 따른 비행기 바꿔도 지뢰는 남아있냐? 어 다 남아있네 어 쟤네 일단 못 나와 그러면 베이스에서 아 그리고 히어트카 창티로그네 옛날에는 이거 전차 제대로 맞춰도 안죽었잖아 이제 근데 대공군 전차나 그런거 한방에 죽던데? 제대로 맞추면? 얘 하나만 얻어? 못걸수도 있지 버퍼된건가? 몰라? 저 칼리우표 어딨냐?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탈이 위? 탈이 위면 미안 안 돼 T70 저거 좀 잡아야겠다 내가 그냥 배꼽 뽑는다 아니 야 잘한다 잘한다 조심 언더비 정면 50m 너한테 온다 나 일부러 지금 P70이랑 융화돼서 놀고 있잖아 그 새끼야 그 새끼야 뭐야 이 새끼 사람 아니야? 아 뭐야? 이상하지 그치? 너 아까 확 들어줬거 아니야? 어 그래? 뭐지? 나 심지어 점프하고 있지 야 저거 보이냐? 어잉 사범 대공포 골프 어 저거는 나 못잡아 로켓 빠졌어 너한테 나도 빨빨리 돌려 빨빨리 돌려 빨빨리 저 대공포를 잡고 내가 그냥 비행기를 빨빨리 돌려 빨빨리 이거 너 1000km를 그냥 대공포 탔을 수 있어 내가 로켓으로 한번 싹자고 어어 잠깐만 야 근데 내 쪽에 그냥 비청소 온데 누가? 비청소가 튀었는데? 아 내 뒤에 있다 내 뒤에 T70 잠깐만요 도전앤이 없어졌어 도전앤이 없어졌어 안 돼 넘는 들어가지마 대공포 할 수도 있지 있을거야 아 비와가 좀 안보이네 아 나 존나 더럽긴해서 시가 싶어 뭐 피치고 저게 안중고 나 지금 내 앞에서 P70 있는데? 잠깐 너한테 간다 그냥 아니야 아니야 됐어 산책이야 왠지 알아? 내가 다리 밑으로 나니까 얘 나 따라오다 죽었거든 우리 베이스에 P70 오케이 너가 잡아줘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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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연막을 왜 뿌린거야 이 새끼를 안 보이게 P70이 아닌디? 나 어딜 가미 응? 날 따라 응? 적어도 기동을 하다가 쟤네 전차 남은거 어디있냐? 누나 기다려봐 P70 P70 근데 나온거 어디갔지? 저 이따 아니 저 P70 안보이는것 때문에 겁나 짜증나 뭐야 나 총이 박혀있는데 이 새끼 왜 내 총 먹었냐 어? 나 류총 안먹었는데? 이 좀 개새끼 암 아하하하 또 친는거 아냐 이 새끼 100곳 뜨니까 전화 깜치지도 못하면서 이따까지 지랄했네 잘하면 지겠다 저 또 왜이러냐 아까 탱크 오 야 1000킬로 샤먼도 한방에 컷 내는데? 오오 그럼 겁나 좋은거 아니고 너 사실상 이제 천출 빼고는 다 한방 컷이란거잖아 뒤에 무스탕 오리딩이 히오웰딩이 너는 아직 있어? 너 쫓아가냐? 어 나 쫓아오네 야 절차 뭐있다고 뜬다 어 파괴 감사 홀프 먹었다 어 있다 있다 미니메 파괴 어 우리가 같이 가줄게 화이트 파괴 아이스 아이스 죽었네 프레디의 수동차량 아 브라보는 아까 탱크 하나 온거 같은데 내가 장포왔나 브라보 알겠어 브라보에 스쳐 오 어 아 뭐 캠프야 템크 아니야 탱크ensemble 컷 нужен 아 그래? 야 내가 로켓 쏠게 내가 로켓 쏠게 핑프탄 남기는데 핑만 찍어 압iera 站어 숏카로 인성 질 해놓으면 다 못쓰면 되네 아 씨 뭐야 저거? 왜 저기 있어? 이제 큰길래서 나오다가 계속 뒤지는 거인 저거 조직기에 저거 보이지? 어어어 쇼 칼리오페네 아니 이게 왜 데미지가 안 들어가? 열심히 또 쉬어 선생님 라운드는 오버입니다 뒤지고 올 것 같아요